2015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K1에코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종학입니다. 저희 K1에코텍 주식에서는 여과기 전문 생산업체로서 기존의 다층 여과기를 극복하고 가하필터 여과 방식을 이용하여 가하필터 여과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하필터 여과기는 대용량의 수처리를 하면서 보다 정밀한 여과와 보다 일정한 여과를 할 수 있는 여과기술로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대한민국 수처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